안녕하십니까? 자린이들의 대통령, 자통령, 봉봉이 인사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양평자전거연맹에서 주최하는 비대면 자전거축제 제5회 경기 친환경 자전거 페스티벌에 참가하기 위해서 잠깐 나와봤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에 진행되는 라이딩거리 5km만 인증을 하면 다양한 사은품을 주는 참가비 공짜인 아주 회장스러운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린이들과 함께 참가를 하려고 이렇게 남양산역 앞에 나와있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양산 홍룡사입니다. 배지우군은 오늘 뭐 복수전이 되겠네요. 자 이야기하는 중간에 이제 붕붕이가 도착을 했네요. 붕붕이 인사좀 하시죠? 반갑습니다. 붕붕입니다. 오랜만이죠? 별로 오랜만은 아니다. 승학산 이후로 다시 한 번 더 화이팅하겠습니다. 말 마이 하면 편집된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우와. 이야. 옷 샀나. 엄마 어른이 물어보는데 왜 대답을 안 해? 경기 친환경 자전거 페스티벌 참가 방식이 배번표를 나눠주는데요. 자기 배번표를 받아가지고 사진 인증을 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는 당연히 5km가 넘어야 되겠죠. 5km 주행 인증샷하고 배번표 들고 있는 인증샷까지 첨부를 하면 참여가 되는데요. 가면서 저희도 인증샷을 남길 만한 장소가 나오게 되면 사진을 찍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오늘 왜 이래 희발이 없어? 어? 빨리 빨리 안올래? 야. 비둘기들아. 어디 가노? 자. 홍용사 입구에서 시작되는 1차 업힐 올라왔고요. 여기서 일단 잠깐 멈췄다가 다시 출발을 하겠습니다. 치훈이는 저번에 한 번에 못 올라간 거 오늘 하겠나? 오늘 해라이. 그래 오늘은 복수해야지. 일단 다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홍용사까지 한방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홍용사 본격적인 업힐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온 풍풍이. 어디 가든지도 모르고 그냥 와가지고 지금 업힐 시작을 했습니다. 달려오겠습니다. 아! 홍용폭포 간판을 지나쳤고요. 아! 붕붕이 화이팅이다! 아! 술이 덜 깬 배시는 힘겹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방금 올라온 구간이 13에서 15% 고정도 되고 현재는 12% 나오고 있는데 공용사 올라가는 어? 1차 고비가 되겠습니다.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는 아들을 내팽개 칩 부고 지사하겠다고 아빠가 아들 진짜 막 저 뒤에 오는지 안 오는지 신경도 안 쓰고 혼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1차 업힐 끝입니다. 이제 경사는 계속 내려갑니다. 한 4, 5%대로 내려가가지고 여기서 잠시 회복하는 구간 자! 지우군도 조금 느리지만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나지우야? 그래! 이제 복수할 일만 남았다. 니가 울었던 거기를 오늘 정복을 해라! 알겠나? 자! 대답이 작다! 알겠나? 네! 자! 올라가라! 올라가라! 자! 16% 업힐을 일단은 올라왔고요. 이제 홍용사로 진입을 합니다. 여기서 0.8km 자! 800m만 가면 돼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우를 대반에 알아보시고요. 아이고! 홍우시보다 지우가 더 일명하더라구요. 지우 화이팅! 아! 저 분이 좀 전에 지우를 알아보시고 아이고! 어찌나서 좋아하시는지! 지우가 아마 스타 다 됐네! 지우 아빠는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뿌듯합니다! 뿌듯합니다! 뿌듯합니까? 예! 행진 덕분입니다! 아! 열심히 타라! 아! 다 지우! 오늘도 팔딱대면서 올라오고 있네요! 바닥 바닥! 바닥 바닥! 바닥 바닥! 옆에서 열심히 올라가고 있구요! 그리고 붕붕이! 아! 역시 에이스답게! 묻고 따지지도 않고 홍용사 따라와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배지우군! 예전에 홍용사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예전에만 배지우가 아니다! 새로 태어난 배지우! 나는 새로 태어난 배지우가 됐어! 홍용사의 복수를 하러 온! 이야! 그 다음 멘트가 생각이 안나네요! 오늘 저 중간에 내리는 거 없다! 오늘 완빵이다! 오늘 중간에 내리는 아들! 커피 싸워라! 알겠나? 대답은 악으로 통일한다! 알겠나? 아이고 웃기다 웃겨! 자 오늘 제가 지우 밀착 취재를 하기 위해서! 뒤따라 가보겠습니다! 좋다! 잘하고 있어! 자 첫 번째 두 번째 헤어핀을 통과 하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는 왔고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조금 힘든 구간이 시작이 되겠죠! 아 배지우군 흔들흔들 호랑나비 전법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싸 호랑나비! 현재도 17% 나오고 있네요! 별로 경사가 얼마 안되는 거 같아 보여도 17%입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화이팅! 좋다! 좋아! 계속 17%! 와우! 18%! 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어필 경사! 18% 통과를 했고요! 마지막 관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배지우군의 현란한 댄싱!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우! 좋았어! 오케이! 오케이! 옳지! 좋다 좋다! 힘내라! 오늘 복수해야지! 오늘 잘 내리네! 잘하고 있습니다! 커피 사기 싫어갖고 아무도 안 내리네? 와리가리 시전중인! 붕붕이! 자, 온다! 자, 이제 마지막 관문이다. 100m 앞에 시작된다. 준비를 해라. 이야, 오늘 박살 내보자. 이제 정면에 오른쪽으로 홍용사 깔깍고개! 아, 빨래팜구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만 통과를 하면 홍용사 도전 성공입니다. 이야, 베지우 화이팅! 삼촌이 응원할게! 화이팅이다! 자, 올라가라, 올라가라! 그렇지! 좋다! 좋다, 좋다! 힘내라, 힘내라! 아, 앞바퀴가 들립니다. 들썩들썩! 자, 아이고, 좋다, 좋다! 할 수 있다! 지효야 할 수 있다! 자, 현재도 17% 자, 17%, 18% 저 위에 20% 넘어갑니다. 자, 진짜 다 왔다! 이야, 베지우! 성공이다, 성공!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조금만 더 힘내라! 마지막까지! 자, 지금 22%입니다. 아, 22% 경사! 자, 우와, 성공! 대단하다! 이야, 박수, 박수! 이야, 저 부자의 하이파이브 보십시오! 아, 뿌듯하다! 내가 뿌듯하네! 3주 남아도, 자! 나이스! 아유! 오랜만에 이 자린이들하고 홍룡폭포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자, 저희들은 여기서 경기 친환경 페스티벌 인증샷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또 찍으면은 섭섭하죠? 우리들만의 독특한 포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엠춘기 요거를 인증샷을 저희가 제출을 해서 이게 경품 응모권이 더 있어가지고 포토제닉상을 저희가 지금 노려보고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자전거. 자전거 정도 아파요! 포토제닉상 자전거 그걸 한번 노려봐야되겠습니다. 자 이제 폭포 구경 한번 해보자 오늘 성공한 느낌이 어떻노? 재밌어 좀 뿌듯하지 않나? 해냈다 이런거 그래 앞으로 오늘 같은 마음가짐을 갖고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면 리버풀에 니는 입당할 수 있다 알았지? 알았지? 아이고 좋습니다 진짜 마음이 차분해지지? 비행기 때문에 비행기 안 차분해지는데 오늘도 풍경파파는 여전히 멋진 자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멋진다 자 오늘 제 5회 경기 친환경 캐스티반 우리 자린이들과 함께 성공리에 마치고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 공룡폭포 진짜 이 가슴을 근심 걱정을 다 씻겨 내려가게 해주는 그런 풍경을 보면서 오늘도 자전거 잘 탔습니다 이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풀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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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빵